아치, 거기 뭐 있어? 오, 벌레다 벌레다. 거미네. 아치, 벌레 잡아줘. 잡아줘, 잡아줘. 잡아주나? 괜찮아? 오오오오. 지금 어디 들어왔노, 거미는 또? 오, 눈 닦고 이라고 하면서 들어왔지. 고양이 있는 집엔 벌레가 없다던데. 아치, 영 사냥을 못하나? 쫓아만 가고. 그 거. 벌레가 준다. 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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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. 아치, 벌레 잡아줘. 엄마 벌레 싫어. 아치, 벌레 잡아줘. 엄마 벌레 싫어. 아치, 벌레 잡아줘. 폴레 나간다 폴레 나간다 어디가냐 사라졌다 아치야 저거 어떡해 벌레 내가 잡을걸 아치야 벌레 잡아줘야지 어디간지 못찾겠다 아치는 결국 벌레 못잡았다 고양이 있는 집엔 벌레가 없다며 고양이를 다 잡는다며 아치 벌레 못잡네 아치야 착해서 그렇다 착한거랑 그건 뭔상관이야 그럼 내 벌레 잡으면 나는 안착하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고양이인거라 그런거치곤 나를 너무 잘 앓히던데 아하하하하 못다잉거베 어 그건 맞지 아하핀 아하핀 아핀 아핀 아핀